조갑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9일 오후 6시입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적극적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한다는 이야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사과하는지 김종인 말도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거기에 무슨 논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4년이 지나서 그동안에 사과를 안 하다가 4년이 지나서 사과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미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까지 시켜서 사과 이상의 행동을 보였는데 또 새로 사과할 것이 무엇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보니까 박진, 하태경, 곽상도, 원희룡 이 네 사람이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든지 사과를 해야 된다는 기사를 조선닷컴에 잇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김종인 씨를 밀어주는데 조선일보가 참 요사이 열심히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참 잘합니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의 저력이죠 조선일보가 없다면 과연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힘으로 지금 이 사태에서 버틸 수 있을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관한 조선일보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단초가 된 것이 우병후 장모당 무선 매매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논란이었습니다 이거를 조선일보가 2016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후 민정수석을 공격하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언론이 조선일보의 이 오보를 따라가면서 계속 우병후 장모당 사건을 비판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박근혜의 대치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말에 JTBC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탄핵 사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출발점이 조선일보의 오보에서 비롯되었다는 참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오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정전기사를 실었지만 그것으로 역사적 과오를 덮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적극적인 뒷받침이 과연 적중할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게 정치적 판단은 결국 결과가 책임집니다 황교안 씨를 망친 게 저는 조선일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올해 들어와서 황교안 씨가 보수 대통령 합을 한다면서 유승민 세력과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유승민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승민이 주장하는 완전히 당을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 의석수에서는 비교는 안 되는 소수의 유승민 페이스로 가면서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광화문에서 투쟁했던 어떻게 보면 정통 우파 세력과 거리를 두면서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앞장서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출마를 해야 된다는 일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등을 떠밀린 황교안 씨가 마지못해 종로에 출마하면서 이게 완전히 선거 전략이 뒤죽박죽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합참의장이 대대장 역할을 하면서 고지 전투에 참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쟁은 누가 지도합니까 또 승산도 없는 종로구에서 허우적되고 있는 사이에 공천은 김미홍호 씨가 좌지우저하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전략전술이 뒤엉키고 말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조선일보의 코치가 황교안을 망쳤다고 제가 보는 이유입니다 그때도 그리고 결국 김종인 씨의 등장을 부른 것이 황교안의 또 다른 실패인데 자기가 선거 전체 공천 전체를 관리해야 할 황교안 씨가 소부대 전투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김종인 씨를 불러들여서 선거를 지휘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2016년에는 문재인 정권 집권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2016년 민주당 총선 지휘자가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쪽에서 선거를 지휘했다 이건 허무주의 아닐까요 허무주의 여기에 조선일보 책임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황교안 씨가 지난 4.15 선거 때 패배하니까 퇴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퇴장할 때 좀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주 추한 뒷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갯벼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새벽 2시쯤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하더니 패배했다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대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교안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대 근무를 안 했다는 게 이런 행동과 직결된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쫄병이라도 하면서 병장이라도 하면서 초소 임무 교대 정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일을 인수인계해서는 안 된다 떠날 때는 깔끔하게 떠나야 되고 후유증이 없도록 하고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진공상태가 생겨 가지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 추측입니다 황교안 씨가 김종인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아마 강력하게 청거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씨의 실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 비상대책은 한 두 달 하고 끝내야지 지금까지 계속하면서 이 사람은 다른 야심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지금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 힘을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좌파 프락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 탈보수를 선언했습니다 탈이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힘은 무슨 힘으로 싸웁니까 이념전쟁에서 이념이란 무기를 버리겠다면 국민의 힘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어디서 표를 구합니까 두 번째 신호남 정책을 썼어요 아니 호남굴종 정책을 썼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은 호남봉사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호남에서는 경매를 받고 경상도에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명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바꿨습니다 좌파 단체의 이름을 그냥 도용했습니다 이름이란 것은 정체성입니다 자존심입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되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를 팔아서 뭘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선일보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정치적 판단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한 4, 5년 있었던 일만 정리해도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같은 미정유의 일이 있었으면 백서를 발간했어야 됩니다 백서 백서가 아니라 간단한 보고서 하나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나와서 사과하자고 저 사람은 박근혜 몰아내자고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정치집단은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 사과라기 보다는 해명문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해왔는데 제가 초안을 잡은 해명문은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